Hello, this is GS Context 주유하고 즐기는 주말 아침 영화 간식 공짜로 먹고 봐 Cinema brunch 주유하러 읽고 싶었던 책 골라서 공짜로 즐겨봐 Yeah, yeah 주유하고 재미난 어린이 공연과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Yeah, yeah 주유하고 신나게 즐겨 스포츠 관람 Yeah, 너도 함께 뛰어봐 Yeah, yeah 주유하고 공짜로 빌리는 렌트컵 멋지게 타고 신나게 달려봐 Yeah, yeah Dream your car GS Context 주유하고 GS 샤프스 연사고 GS VT 이용하고 GS의 본점 주유하고 즐기는 모든 혜택 Yeah, 내가 다 공짜로 줄게 Natchez 카트인 스포츠 카드